기자 수청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있죠. 다른 신부는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휴직 상태인 거죠. 정부에 가서 관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직위 해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직위 해제가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직위 해제 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학교 당국이. 왜냐하면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면 30일 내로 학교에 복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겠다 말겠다 연락이 없으니까 한양대에서는 자동으로 직위 해제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교수로서의 권한은 없지만 교원은 교원인 겁니다. 직위 해제하고 파면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아니지만 교원이라는 뜻은 결국 직위 해제일 경우 연금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파면이면 연금이 삭감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는 못 갑니다. 차이가 크네요.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못 가고 연금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금 횡령 이런 재정비리라면 연금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연금은 별 해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는 제일 약하죠.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에요. 교수를 계속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왜 얘기가 없으세요? 라고 30일을 기다렸다가 근황. 물론 유죄로 나중에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파면, 해임 등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정치참여 교수를 사실 부정적인 표현으로 폴리패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그 결말이 이렇게 씁쓸해요. 김 교수는 별명이 벨킴이었군요. 벨킴. 벨킴이라네요. 왜냐하면 수업보다도 임맥산이라고 딸랑딸랑 딸랑딸랑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종, 김벨. 벨킴이라고 했고. 그런데 김 차관만 계신 게 아니고 장관하다 가신 분도 있어요. 누구요? 홍익대 김모 교수,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추천으로 장관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고, 최순실과 차은택이 연루된 각종 비리 전행을 묵인해왔다라는 의혹의 주인공이 돼 있는 건데, 학생들은 제발 학교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 좀 나가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차은택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승명여대 교수도 역시 학생들에 의해서 강의를 저지당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1700명이 서명을 해서 사퇴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교수 출신이잖아요. 성대교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러죠. 아니, 경제학을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더니 최순실 가계부를 담당하고 왔냐. 그런데 이 분은 미리 사표를 냈죠. 미리 사표를 냈어요. 구속되기 전에 미리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학연금이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국가정책이나 국정운영에 학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보탬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서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교수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건데, 문제는 한국 사회의 풍토인 거죠. 그렇죠. 사회가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이렇게 완전히 두 조각이 나고, 학교 강단이 권력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이나 이런 게 되다. 또 학교의 교수들은 선전에 나팔수 노릇을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교수 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게 다 조국을 위한 거야라고 강력하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정치의, 정파에 확 뛰어드는 사대강에 붙자, 순실 여사한테 붙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불열증적인 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한 교수가 이런 넋두리 같은 글을 남겼어요. 교수의 글은 어떤 건가요? 여기저기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첨첨이 그물을 깔아놨는데 결국은 부름도 못 받고 고단한 세월을 마감하는 교수도 있고, 선거에 과감히 막 뛰어들었다가 연전연패하고 가는 데마다 떨어져서 그냥 돌아오는 패전 교수들도 있고, 어쩌다 줄타기에 성공해서 올라갔다가도 인사청문회에 걸려가지고 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부정 비리를 저질러서 관직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웃기는 건 다 학교 강단으로 돌아온다. 학교 강단으로 돌아오면 받아준다. 학교가 최후의 보루예요. 정치인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적절한 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가 어디 실업자 구제소자.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저희 글이 아니고요. 이 교수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사람은 그럼 대학 교수로는 적절하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야 유죄인지 무죄지가 가려진다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된다면 학교 복직도 학교 윤리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다 오십니다. 거기도 기다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격을 유보시키는 게. 그런데 교수사회가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는 내 식구 봐주기나 내 식구 감싸주기. 지식인들의 자정 능력이 이미 대학 사회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병원에서 극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하긴 청와대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국정농단을 아무도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로 봐서는 전문가 사회, 지식인 사회라는 게 얼마나 병들어 있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천취자 6810님. 교수사회 좀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폴리패서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 가장 엄격해져야 될 곳이 왜 이렇게 너그럽느냐.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변상국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